제24차 한일 국세청장회의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. 이만수 국세청장은 하야시 노부미츠 일본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세정 선진화를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. 또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국외재산 신고제도 등 양국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도 교환했습니다. 한편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1990년 이후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내년 제25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도쿄에서 개최됩니다.